아니 근데 머리 푸는 게 훨씬 이쁜데 왜 자꾸 못 가? 묶은 거 안 예쁜가? 묶어도 예쁘지? 조승 씨 어디 갔었어? 한참 찾았네. 화장실에서. 좀 있으면 회의잖아. 커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? 메뉴는 내가 톡으로 싸줄게. 네. 다녀올게요. 어? 빨리 봐. 나 마중 나온 거야? 그럴 리가 있냐? 응, 그럴 리가 없지. 근데 어디 가? 커피 심부름. 이 더운 날? 밖에 무지 더워지고. 더운데 시원한 거 한 잔씩 하면 좋잖아. 아이, 그래? 그럼 같이 가. 괜찮아. 금방 갔다 오면 돼. 그건 내가 싫은데? 야, 커피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? 와, 향도 제대로인데? 한 천이백화. 천이백? 아, 그럴 것 같다. 어? 뭐 이런 거 분기마다 하나씩 사지. 미국 사람 같은데? 너 나갈 필요 없어. 커피 그거 내가 해결할게. 어? 한 명만 희생하면 여러 명이 행복해질 수 있어. 한 명? 아, 졸려가지고 커피 한 잔 해야 되겠... 해야 되는데. 어디 갔냐? PD님, 이게 뭐예요? 이거 이 팀에 필요할 것 같으세요. 네? 이거면 다들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도 있고. 이 더운데 커피사로 밖으로 안 나가도 되고. 진작 회사에서 이런 거 설치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. 아, 아이스커피도 만들 수 있겠네. 얼음만 있으면. 응. 따봉? 따봉? 네, 감사합니다. 어때? 따봉이지? 그렇게? 따봉! 쟤쟂! 아아... 아아... 아아아아... 아아...